엄마, 그리고 화성은 뜨거우니까 화성 뜨겁고, 금성은? 금성은 몸이 찌그러지고 타버리고 우리가 가면? 응 그럼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겠네 그렇지? 그리고 태양은 집에 가가면 엄청 뜨거우고, 온도가 응, 온도가 엄청 뜨겁지 그리고 나이도 오지버기고 태양이? 헉, 엄마는? 지안이 몇 살이야? 음, 나는 일곱다! 헉, 근데 태양은 몇 살? 오지버 헉, 엄청 엄청 많네? 그리고 전황성은 태풍도 넘어게 돌아가니까 천황성? 맞아 그리고 블랙홀로 여기 빨아들여 버리니까 빨아들여 버리지? 슉! 막 먹고? 그리고 넉넉히 벽에 오지버 그리고 이럴 기름을 띄고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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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